1.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광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오늘 녹음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이 아주 케미가 상당한 분들이신데 다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오늘도 해맑은 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요정 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마법사 혜리입니다. 아, 여러분 아주 애니토크분들이시잖아요. 오늘은 추석 특집을 위해 모여주셨는데 패널분들 이번 추석에 다들 뭐하고 보낼 예정이신가요? 저는 일단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본가가 여기서 좀 멀리 있어서 본가로 일단은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바로 내려가시는 건가요? 네,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연휴가 꽤 길죠? 네. 토요일부터 해서 수요일 18일까지니까 아, 좋다. 되게 오래 갔다 오시는 거네요? 네. 일단 그냥 학교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아, 지금 녹음 시점은 사실 한 내일모레 정도의 개강이죠, 여러분? 네. 지금 개강병에 걸린 치우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들 걸려 계시네요. 다들 개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냥 얼굴이 다 침몰해졌어요. 네. 그러면 치우는 이제 본가에 가고 혜리는 어디로 가십니까? 아,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서울분이셔서 추석 당일에만 이게 외가댁 잠깐 갔다 오고 그 오전에 잠깐 산소, 산산들인데 잠깐 가서 뵙고 하면은 일정이 끝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추석이 길면 길수록 이제 노는 날이 많아진다. 오, 좋네요. 저도 혜리와 같은 상황이죠. 아주 좋아요. 우리 쏘은? 아, 저는 이번에는 별다른 게 없고 그냥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만 잠깐 뵙고 올 것 같아요. 외가댁이 좀 멀리 있는데 원래 그걸 가는 게 재미였거든요. 어디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울산. 아, 뭐네요. 그쪽인데 이번에 아버지가 너무 운전을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피곤한데 그냥 친가만 갔다 오자 이러셔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만 뵙고 올 것 같습니다. 다들 서울 부근에 계시는데 치우만 사라지네요. 잘 가요. 멀어지네요.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맞아. 나는 저 휴게소를 사실 갈 일이 없어서 별로 안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은 다 서울이어가지고 저희 집 완전 근처로 와서 약간 휴게소 가는 거에 낭만이 있어요. 근데 많이 안 봤어요. 저는 예전에 부산, 울산이었어서 항상 그걸로 내려가잖아요. 휴게소를 진짜 꼭 들렀거든요. 헐. 진짜 재밌어요. 은근 재밌어요. 나중에 제가 착두고 가려고 해요, 셀프로. 아, 좋네요. 네, 패널 분들 모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유롭게 연휴를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오늘 올리브영은 특별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석 특집 올리브영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반갑습니다.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궁금하신 작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추석 특집입니다. 리뷰는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올리브영 네, 오늘 올리브영에서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명절하면 떠오르는 가족 영화입니다. 사실 요새는 OTT가 등장하면서 예전만큼 추석 특선 영화를 다 같이 모여서 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어렸을 때 명절에 가족들과 추석 특선 영화를 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영화나 가장 마지막으로 본 추석 특선 영화 있다면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마지막으로 본 추석 특선 영화를 말하려면 제가 이걸 먼저 말해야 돼요. 이제 추석에 리모컨 분쟁 뭔지 아세요? 그 리모컨도 계급이 있는 거. 그렇죠. 잡는 서열이 있잖아요. 이게 서열이 잠깐 말씀드리면 최하위가 저희 같은 손녀 손주들이에요. 최하위가 근데 손녀 손주인데 중요한 건 나이가 중요해. 이제 청소년을 넘은 그런 손녀 손주들이 최하위. 그 다음이 저희 부모님 세대들, 그 위가 할머니, 할아버지, 최상위가 이제 애기들이거든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최상위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친척 집에 많이 가가지고 전 항상 최상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내거든요. 그럼 원하는 거 보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언니가 있잖아요. 사촌 오빠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눈치가 보이긴 한단 말이죠. 그럼 뭘 보냐? 사촌 오빠야들이 없으면 코난을 봐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영화는 아니지만 사실 아육대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코난이 아육대는 언니 취향이고 저는 이제 아 언니 취향이구나. 코난을 좋아하는데 아육대 안 보니까 이제 코난 극장판에 가끔 투니버스에서 해요. 추석에.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사촌 오빠야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를 보죠. 그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다가 이제 가끔가다 어르신들이 들어오면 영화를 트는데 채널을 바꿔야죠. 그때는.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봤던 게 헬로우 고스트랑 아이켄스피크? 네. 한 그 정도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코난. 역시 코난. 추석에도 코난. 일상에도 코난. 그렇죠. 네. 그럼 다음은 해리는? 아 저는 이제 보통 집에 있으면은 저희 가족은 이제 서열이 확고해요. 오오. 1번이 이제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가 1번이시고 서열이. 근데 이게 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서열이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좀 이제 아버지께서 뭐 힘든 일 있으셨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우선순위고 이제 명절이니까 이제 음식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시거든요. 괜히 예절보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예절보이네요. 아 이게 약간 전통적으로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저는 이제 보통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이제 저랑 동생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 영화 비스무리한 걸 많이 틀어주시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싱크홀이 제일 최근작이었어요. 몰라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뭐 그 차승원 배우님이랑 이광수 배우님 나오신.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뭔가 배우들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딱 가족 영화일 것 같아요. 네. 맞아. 약간 좀 코믹한 요소가 좀 많은 가족 영화 느낌인 거요. 약간 재난 영화인데 싱크홀이 생겼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좀 코믹하게 다뤄지는 느낌의 영화예요. 신기한 영화를 보셨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치우는? 저는 사실 추석에 영화를 그렇게 TV로 본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뭔가 시골에 가면은 채널이 조금 한정적이거든요. 사실. 아니 OCN 안 나오나요? 아 OCN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채널 돌리다 보면 되게 중국 영화 중드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면 좀 가끔 보면 흥미롭잖아요.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 막 원숭이 분장한 사람 막 손오공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에 시선을 뺏겨서 가족들이 막 그런 거 보다가. 그런 기억이 많고. 또 저희 아버지가 좀 영화 광이시거든요. 좀 시내필이셔가지고. 보통 집에 있으면은 그냥 원하는 영화를 좀 다운받아서 구매해서 보는 게 많았어요. 근데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짧게 봤던 영화는 엑시트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저도. TV에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트라는 영화가. 추석 특선으로는 제일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세 분 진짜 너무 다채로운데요? 추석 특선 영화가 지금? 너무 다채로운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매년 추석이 되면 각 TV 채널마다 어떤 추석 특선 영화를 선보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많은 영화 라인업 중에서도 매 추석마다 유독 자주 보이는 영화가 있을 것 같아요.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추석 특선 단골 영화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실제로 많이 방영됐는지랑은 무관하게 제 관념 속에서 추석 특선 영화 하면 1위는 뭐니뭐니 해도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봤다는 그 엑시트랑 극한 직업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뭐라고 내가 제가 영화를 잘 몰라서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런 느낌. 맞아요. 극한 직업은 진짜 호불호가 좀 약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라 그런지 추석 특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또 조금 옛날로 가면은 요즘은 이상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쏘도 말해줬지만 해리포터 진짜 많이 봤던 것 같고 또 7번 방해 선물 맞아요. 굉장히 슬프죠. 네. 그거나 청년경찰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와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맞아요. 그런 영화들 생각나는 거 사실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가볍게 다 같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주요한 것 같긴 해요. 저도 치오 언니가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걸 많이 가져왔는데 이게 한국이 다르고 외국이 다르거든요. 한국 영화는 약간 앞서 말한 코미디나 약간 역사적인 사실? 그런 걸 다룬 영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관상이나 명량, 봉호동 전투 이런 거 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고 뭐 또 재밌는 거는 수상한 그녀, 정직한 후보? 그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가 많은 것 같고 뭐 외국 영화라고 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킬러의 보디가드 아시나요? 제목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무조건 알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해리포터랑 조닛, 가끔 반지의 제왕도 봤었고 아이스 에이지라는 영화. 알아요, 알아요. 그것도 꽤 자주 나오거든요. 소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다람쥐가 나오는데 진짜 제 최애 캐릭터거든요. 맨날 도토리 떨궈가지고 막 주우러 도망당기는데 진짜 재밌어요. 아이스 에이지 진짜 추억인데요? 그렇죠. 근데 많이 했어요. 항상. 걔가 완전 신스틸러잖아요. 네. 근데 소가 아까 말한 그 약간 역사적인 거 다룬다는 것 중에 생각난 게 국제시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맞죠. 그것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아주 디테일한 분석이네요. 이게 밤 10시, 11시가 넘어가면 보통 애들이 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15살에서 14살 아래는 이제 취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스릴러라던가 아니면 좀 범죄 오락 관련된 장르의 영화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타짜나 신의 한 수 이런 영화들 저는 좀 최근이긴 하지만 꽤 많이 봤거든요. 타짜 진짜 지나갔다 저도 본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게 좀 아무래도 수위가 있다 보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린이 친구들과 같이 보긴 좀 어렵지만 어른들용으로 이제 어른들 이야기 안죽거리로 이제 영화 보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예민한 분석이었는데요. 날카롭네요. 진짜요. 방금 무슨 통계청인 줄 알았어요. 아까 뭐 14세에서 15세 미만의 어린이들. 연령고지 있잖아요. 혹시 추가적인 분석 있을까요? 추가적인 분석으로는 이제 바로 나오네요. 잠깐 말트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의외로 히어로 물들이 꽤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이라던가 약간 캡틴 아메리카 이런 시리즈도 가끔 가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건 보통 한 3, 4시 정도의 방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분석이 있나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추후에 아껴두죠. 아껴두죠. 우리 아직 뒤에 질문들이 남아있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올게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클리셰라는 게 잘 사용하면 정말 재미있지만 너무 클리셰범벅이 되면 또 작품 자체가 뻔해지기도 하잖아요. 나오면 짜증나는 가족 영화 클리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클리셰도 이제 분석을 해왔어요. 와우 잠깐만 나 분석 안 했는데 약간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이제 영화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 영화다 보니까 이게 뭐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다가 보는 편이잖아요. 영화들이 네. 그래서 영화들이 보통 이제 일관되게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주인공이 달려나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심리상태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 하면은 이 장면에서는 이게 주인공이 뭐라는지 알겠지만 저 장면 넘어갔다 다시 돌아올 때 주인공이 좀 이상해져 있으면 개연성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 뭐 잠깐 주방 가서 전 한번 뒤집고 와서 다시 봐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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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할 수 있죠. 약간 이제 고니가 복수를 하기에 나아간다라는 이제 한정적인 목표가 있고 일관된 목표가 있다 보니까 보기 쉬운 건데 여기서 클리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아 무조건이죠. 그럼요. 추석에 주인공 죽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제 가끔가다가 주인공이 죽는 영화가 한두 편 정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주인공이 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희생적인 장면이 나와요. 일단은 주인공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하는 눈물의 희생. 굉장한 클리셰적인 장면이죠. 또 이제 희생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바보짓 이제 트롤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트롤링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두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애들. 두 번째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애들이 저는 좀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괜히 나서서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걸 못 참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꼭 조용히 해야 돼. 우리 조용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배고프대. 막 요리를 해요. 혼자. 그러다가 이제 막 불빛 때문에 저한테 들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 클리셰 중에 하나다. 약간 그 부산행에서도 가만히 기차 있으면 되는데 괜히 나가가지고 좀비 같이 몰고 오고 약간 그 느낌.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좀 이제 번외적으로 클리셰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꼭 주인공이 초반에 누명을 쓰는 클리셰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이게 주인공인 해명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해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인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많이 본 클리셰라고 생각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거의 무슨 수업을 들은 기분이에요? 지금 영화 수업을 하나 들었어요. 강의 하나 들었어요. 진짜. 쪽집게 강의. 해리의 쪽집게 강의. 예민한 분석이었고요. 자 그럼 분석을 안 했다는 쏘의 얘기도 한번 다음에 들어볼까요? 아 이거 두 줄 써놓은 거 지금 보여? 한 줄이야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좀 큰일이 나긴 했는데 일단 제가 싫어하는 거 하나 가져왔거든요. 싫어하는 거? 네. 뭐냐면 이게 좀 뻔한 거긴 한데 아 일단 항상 주인공이 고난을 겪긴 해야 되잖아요. 영화 내용상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고난이 항상 자기의 부모님 격 되는 사람이 아프거나 시안부거나 죽어요. 음. 전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 나올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왜 자꾸 저런 고난을 주는 거야? 좀 다른 고난을 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지금 딱히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주인공이 학생이면 성적이 바닥을 친다든가 아니면 뭐 길가 다 넘어져서 뭐 다리가 부러져. 주인공이 다치면 되잖아. 왜 자꾸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냐고. 전 그게 너무 싫어요. 누명 쓰는 게 더 싫어요. 아 전 부모님 아픈 게 더 싫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꾸 주변 사람을 아프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약간 코난도 약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 않나요? 그래 내가 보기에 지금 코난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난이 보통 이제 코난이 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근데 코난은 메인 인물들이 다치진 않잖아요. 보통 미라니는 잘 싸우고. 메인 인물들이 다 잘 싸워요. 약간 그 맛취침 맞는 건 다친 게 아닌 건가요? 네 아니에요. 맛취침은 건강에 이상이 없잖아요. 장미가 맨날 위협받잖아요. 아 그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장미는 약간 알아서 잘할 거라는 믿음이. 아 좋습니다. 사실 처음 생각한 추석특선 영화에 코난은 없긴 했어요. 처음 기획을 했을 때는 그럴 것 같았어요. 생각도 못한 곳으로 가고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치호가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저도 사실 많이 생각해 오진 않았는데 그 해리의 그 분석이 저 너무 지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 언제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그 맥락이 좀 유지되는 느낌이 있는? 그래서 생각 못했던 영화인데 예전에 월드워 제트라고 제목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좀비 영화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일관성 있게 계속 좀비가 쫓아오는 물론 다양한 소사적인 그게 있긴 하지만 뭔가 나갔다가 들어와도 좀비가 쫓아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재밌는 분석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싫어하는 장면으로는 전신파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국 영화, 가족 영화들은 좀 막바지에 오열 타임을 주잖아요. 자 이제 울어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신과 함께 1편 마지막에 그 꿈 통해서 어머니 만나는 부분이나 7번방의 선물도 거의 눈물샘을 폭행하는 수준으로 자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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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관객들을 막 울리는데 아 전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또 그거에 우는 제가 싫은데 눈물은 좀 찔끔 나긴 하고 아 그런 자아 분열을 겪게 하는 장면들이 좀 싫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울어 울어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아까 국제시장 예시를 하나 말했었잖아요. 요즘 쇼치에 제가 국제시장이 엄청 떠요. 그래서 보다가 이 울어 울어 타임에 울었거든요 저도 아니 쇼치로요? 아니 쇼치로 울만 해요. 울만 해요 딱 그 오히려 포인트 요점에 울어 울어 타임을 계속 연달아서 보여줘. 아 그럼 울어 울으면 한 60초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맞아. 막 니 막수이가 막 이런 거 말이에요. 아 그거 저 봤어요 쇼치에서 야 운동장이 아이다. 야 운동장이 아이다. 귀에 사막 있어 이러고 아 그 약간 TV로 보면서 가족 찾아내는 그 프로그램인데 전쟁 날 때 헤어져가지고 이상 가족 상봉 맞아요. 울어 울어 타임 그치만 또 울어줘야죠 울어 울어 타임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울고 싶지 않은데 그 울게 되는 그 감각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눈물이 없잖아요. 저희 가족이 다 없거든요. 엄마 빼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엄마 빼고 셋이서 7번 방에 선물을 보러 갔는데 셋 다 안 울고 나온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 다 우는 거예요. 살짝 민망했던 적이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세상에 혹시 신과 함께 또 같이 봤는데 안 울었어요. 생만 안 울더라고요.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좀 어때요? 우는 편이에요? 혜리랑 치우는? 저는 다 울어요. 저는 저는 약간 너 울래? 이래도 울어요. 울래? 너 울래? 약간 이래도 울어요. 울어 울어가 아니라 울어볼래? 권유해도 저는 저도 약간 이런 영화 보러 갈 때는 그냥 울 마음으로 가요. 그냥 마음가짐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울게끔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가요. 그러니까 쏘는 안 울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슬프다. 마음 아프네. 먹먹하네. 이러고 끝나요. 이게 따뜻한 추석에 이게 무슨 냉정한. 따뜻해요. 저희 마음은 다. 아니 근데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많이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그리고 이제 울어 울어 타임에도 꽤 잘 버틴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좀 무너뜨린 영화들이 있어서 아직도 미워합니다. 뭔데요? 뭔데요? 저 사실 씬과 함께도 그 1편 마지막 보고 울었어요. 근데 울만해. 그것도 진짜 울어 울어 영화여가지고. 그리고 되게 그 빌드업이라 해야 되나요? 그 전부터 이 감정의 고조가 이렇게 산처럼 올라가는 그게 있어서 아 그 울어 울어 하고 때리는데 이미 막 전신이 아픈 상태에서 나를 막 때리니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거 뭐 있었나요? 궁금한데요? 다른 거요? 근데 저 눈물 포인트가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뭔데요? 그 옛날에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 아세요? 아 제목은 알아요. 아 그 소설 원작인 건데 시안부 소녀랑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소년이랑 이제 만나가지고 좀 불합리한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을 좀 서로 치유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보고 울었어요. 대부분 안 울더라고요. 좀 불합리한 세상에 어떤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온 건가요? 어떤 포인트에서 울었는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아 네네. 그냥 되게 어린데 죽는 게 되게 무서운? 그게 이상하게 뭔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시험 보니까 슬픈 설정이긴 하네요. 네 근데 너무 이야기가 새벌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추석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명절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사실 가족 영화라고 하면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기 좋은 그런 좀 가볍고 재밌는 영화들이잖아요. 근데 가족 영화인 줄 알고 거실에 틀어놨다가 민망해진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거실에 틀어져 있으면 방에 들어가야 하는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전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요. 많을 거예요.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솔직히. 한 번 있는데 이거는 추석 영화는 아니었고 혹시 영화 제목을 말해야 되는 건가요? 네. 뭐죠? 이제 롱샷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의 정치 이런 걸 담은 거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되게 관심 없는 남녀가 만나서 그 여자가 정치에 출마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를 남자가 막 도우면서 서로 사랑을 싹 지어 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외 영화는 좀 조심을 하고 봐야 되겠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로맨스 코미디라 해서 봤는데 아 진짜 엄마랑 보다가 저희 엄마 웬만해서 말을 안 하거든요. 아 진짜? 진짜 중간에 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가시는 거예요. 미국의 로맨스는 소액은 아니죠.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근데 심지어 15세예요. 15세인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15세니까 사실 TV에서 틀어주긴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가 너무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아있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이건 약간 가족을 타는 건데 너무 슬픈 거나 너무 잔인한 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저희는 너무 슬픈 건 괜찮아요. 아무도 안 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잔인한 게 안 돼요. 저랑 언니랑 둘 다 칼 쓰는 걸 못 봐요. 잔인한 거 보는데 칼 쓰는 날 붙이로 찌르는 걸 못 보거든요. 이순신 장군 나오시는 그런 영화 한 번 보겠네요. 명량 절대 못 봐요. 저 봤다가 명량 아빠랑 셋이서 봐서 그나마 나왔는데 딱 둘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스파이 영화였는데 다 재밌다가 이제 고문을 하는데 갑자기 찌르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눈을 감았어요. 근데 둘 다 눈을 못 떠가지고 언니가 계속 옆에서 됐어? 됐어? 이제 떠도 돼? 이랬는데 저도 못 뜨잖아요. 그래서 일단 떠봐. 일단 떠봐. 이제 다시 감는 거예요. 둘 다 영화에 반을 날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거는 우리 가족끼리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듀ne. 어? 왜요? 영화 아세요? 듀ne? 네. 왠지 알아요? 저랑 언니랑 엄마 셋이서 봤는데 둘 다 잤어요. 아 재미없어서요? 네. 저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너무 조용한 영화 너무 러닝타임이 긴 영화 안 된다. 괜히 가볍고 즐거운 영화를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족 영화가 아니다. 이런 애들은. 맞죠. 맞죠. 일단 저는 좀 이제 좀 다른 시각으로 봤는데 저는 남산의 부장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개봉한 서울의 봄 이런 건 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족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세대가 다양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분란을 몰고 올 수 있다. 아 너무 좋은 지적인데요? 인정합니다. 이게 어떤 당을 지지한지 서로 잘 알잖아요. 가족끼리.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헌에 방지를 하겠지만 안 틀겠지만 그런 집에서는 혹시나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가족들 중 한 분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시거나 뭐 하실 수 있다. 보수와 극진보가 이제 공존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족 내에는 그럴 수 있나요? 보통?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따로 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좀 비슷한 쪽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반대 성향 쪽 영화를 다 같이 보시게 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그쪽 정치적인 영화를 좀 비추한다. 아 너무 좋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원래 이걸 생각하고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고 원래는 그 약간 제가 시간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1시 이후에 깨이는 아가들이 있다면은 방으로 집어넣어놓고 볼 만한 영화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뭐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타짜나 아니면은 그런 쪽은 이제 가족들끼리 보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없다면 더 좋을 영화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타짜 조금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 영화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치우는요? 저는 이미 나온 얘기긴 하지만 사실 한국 영화는 진짜 밤 시간대에 하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뒤통수 맞는 영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영화는 와 진짜 신세계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근데 그렇게 막 직접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안 나왔어요. 네 막 쪼크나 이런 게 아 수위가 네 수위가 뭔가 이걸 모르는 척해야 되나? 뭐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지?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은 척해야 되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일 때 어떤 포즈를 취하고 계시나요? 저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 아 이탈하시는군요. 전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가만히 전 그냥 그냥 멍 때려요. 그냥 저도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기억이 방금 삭제된 사람처럼 그냥 이게 적당이면 그냥 제가 호응을 크게 해버리거든요. 아예 적당히 그러면 그냥 재미로 막 오호 이러는데 이게 너 이게 너 자기저기야 근데 너무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멈춰요. 그냥 근데 저는 제일 킹 받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조크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야? 이렇게 했는데 한 3초 뒤에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고 이제 정적이 찾아오는 그런 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거 기획안 처음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기생충 보지 마세요. 아 그것도 위험한 장면이죠. 아 솔직히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니까 좀 기념비적으로 추석에 나오거든요. 그치만 분명히 안 그런 영화일 텐데 이게 극장 가서 통수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저도 맞을 뻔 했어요. 잘 피했지만 그렇겠지만 곡성도 있지 않나요? 제 곡성을 안 봐서 몰라요. 저도 안 봤는데 이게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같이 방에 있다가 초반에 나갔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안 보길 잘했다. 한국 영화도 통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조심은 해야 돼요. 다들 이게 초반에 좀 검색을 좀 해보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지 말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좀 자리를 유지하자. 아니 열받는 게 가족과 함께 보면 안 되는 영화 하면 되는 영화가 나와요. 그게 좀 열받아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쳐봤거든요. 네이버에. 되는 영화만 나와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안 되는 영화 하면 가족과 함께 보는 영화 추천 이렇게 나와요. 함께 볼 영화. 이번 추석 볼 영화. 이거만 나와요. 맞아요. 긍정적으로 바꿔주는군요. 근데 저도 기생충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쪼르륵 앉아서 봤는데 아니 진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그랬는지 제가 영화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쉽도. 약간 해석에 좀 불쾌감을 주기 위해서 좀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약간 기분 안 좋은 걸 관객들에게까지 가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15세지? 근데 저도 그건 15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어떠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들 다른 관객분들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냥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응? 응? 이렇게 하고 되게 머리가 멍해진다 해야 되나요? 그러더니 극장 나올 때 저희 부모님이 엄마가 미안해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기지? 그 엄청 민망한 상황에 저를 놓아둔 게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기생충에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너무 웃겨. 근데 기생충 같은 게 워낙에 봉준호 감독님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마 편성이 조금 되더라고요. 저도 봤었거든요. 편성된 거를.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아무튼 영화 토크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당금이들의 가족 영화 추천장 리스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쏘의 추천 리스트 먼저 들어볼까요? 아 이게 조금 많은데요. 코난 이런 거 갖고 오신 건가요? 안 가져왔어요. 제가 코난 얘기하면 뭐라 할 거잖아요. 아니요. 아 일단 좀 많긴 한데 빨리 말해보면 무조건 추천하는 거 분노해지는 줄 꼭 보세요. 아 진짜 재밌어요. 그거 진짜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가족끼리 정말 잘 봤던 게 슈렉. 아 나 슈렉 진짜 좋아해요. 네. 슈렉 정말 재밌죠. 그걸로 막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웬일은 취향이 맞았죠? 아 의외네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시스터 액트 아시나요? 아 네. 그것도 되게 가슴 찡하면서도 되게 가볍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주만지 보세요 여러분. 아 재밌어요. 아 명작이죠. 그리고 좀 감동적인 걸 보고 싶다 하면 라스트 홀리데이, 언터처블, 블라인드 사이드. 이게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추천드립니다. 오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죠? 네네. 그럼 다음으로는 해리의 리스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아무래도 이제 가족 영화다 보니까 감동적인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심파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좀 아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심파 얘기를 싫어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저는 일단 나의 특별한 형제라고 아시나요 혹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던 영화고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또 형도 되게 아 재밌어 재밌어 그런 유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 또 저는 7번방의 선물은 절대 빠질 수 없다라고 좀 레트로지만 생각을 하고 좀 밝은 쪽으로 이제 코미디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저는 이제 극장에서는 잘 안 됐지만 좀 개인적으로 잘 봤던 영화가 이제 드림이라고 있거든요. 아 아까 아이유 나온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극장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너무 슬프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생각 없이 좀 이제 보기 좋아요. 약간 제가 아까 말했던 결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영화라 그런 쪽에 아무래도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런 뻔한 영화가 그래도 다 같이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취향이 정말 다르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취향이 다르네요. 쏘는 지금 거의 외국에 나갔다 왔잖아요. 추석인데 한국에 계셔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네요. 어쩌다 보니 그럼 마지막으로 치유의 리스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앞에 두 분처럼 많이 준비해오진 못했는데요. 좀 많이 안 보셨을 법한 영화들을 추천을 해보자면 이미 쏘가 한번 말해주기는 했지만 헬로우 고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요즘은 많이 편성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반전도 있고 되게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 딱 좋은 재미도 있고 가족에도 챙긴 영화로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외국에 살짝 나갔다 와 보자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이런 가족 영화스러운 작품 중에 하나가 인턴이라는 영화 로버트 드니로랑 NSOA 나온 그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진짜 재미도 있고 뭔가 잔잔하게 힐링도 되고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도 살짝 그런 조크 장면이 있어가지고 엄청 가볍게 지나가요. 그래서 모르고 보면은 아이가 보면은 모르는 그런 조크로 나오는데 치오는 알지만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모를 수 없지만 아이들은 모를 만한 그런 조크가 나오기 때문에 살짝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가족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가족끼리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영화로 헬프? 옛날 외국 영화로 옛날에 인종차별 관련된 영화인데 아마 다들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당장 기억은 안 나지만 엠마 스톤, 비올라 데이비스, 옥타비아 스펜서 같은 배우들 나온 영화고요. 되게 코믹하면서 캐릭터들도 귀엽고 근데 또 감동도 있고 가족들이 같이 봐도 불편할 게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갬성 있는 가족 영화로 또 특이한 가족 영화로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들 국내외로 너무 좋은 리스트 많이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볼 거예요? 좋은 리스트라면서요? 저는 근데 다른 거 추천하자면 지금 극장에서 하고 있는 파일럿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가벼워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 깜짝 놀랐네요, 소시. 네, 그럼 패널분들의 가족 영화 추천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치호가 생각하는 가족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볼까요? 이렇게 지목을 받아서 하려니까 갑자기 긴장이 드는 것 같네요. 저는 가족 영화는 한마디로 뻔하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감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파를 싫어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남겨주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심파는 정말 싫어하고 사실 가족 영화라고 불리는 이 카테고리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건 나쁘게 말하면 좀 논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뭔가 생각할 만한 주제를 많이 주지 않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이 너무 팍팍하니까 가끔은 이렇게 좀 뻔하고 순한 작품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TV 보면서 같이 울고 웃고 이제 쏘네 가족분들은 절대 울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추억이 된 따뜻한 순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뻔하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감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한 줄 이야기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이제 올리비영의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금이들 추석 특집 재밌었어? 당금이지! 모두가 자신의 삶을 바쁘게 보내는 요즘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시간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단순한 오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매체가 될 수 있죠. 왕가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보는가가 영화의 완성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영화를 보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본 영화 한 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를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따뜻한 가족 영화와 함께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우유, DJ의 우주, 패널의 소, 지오, 혜리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이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